오늘 은혜받고 성취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천주교인을 전도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나름 좀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또 가끔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씩 건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냐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당연히 간다 이런 건 질문거리도 안 된다 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시다시피 구원에 확신도 없었거니와 어떠한 착한 행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행, 봉사, 또 구제 같은 활동이나 또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 없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바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가 나름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국 듣지는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착하고 또 돕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그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거듭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세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 보이신 수많은 표적의 소문을 듣고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세인이나 또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위험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극렬히 또 반대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물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고 또 관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또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을 보이며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영적인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족보 속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고 나름 그 시대에 교양도 분명히 갖췄을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존경받는 유대인의 또 지도자이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사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문하실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무감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분은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뛰어난 학식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혹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남들을 도우며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게 했냐 뭐 했냐 내가 왜 죄인이냐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착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적인 이러한 죄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정말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갖게 된 이 원죄는 인간 스스로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냐로 또 반문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지식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해버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 갇혀서 정말 고정관념, 선입견, 또 편견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옛 틀을 깨고 나와 복음의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 현장마다 거듭남의 영적인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다 큰 성인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누워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물은 씻고 또 정결하게 하는 즉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과 또 성령을 하나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물론 성령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52조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듣는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무감각한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자연 현상인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푸뉴마는 헬라우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성령이나 영어로 지칭하여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비유로 사용된 바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또 직접 확인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또 그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불죠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불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계를 조절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정말 그 바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이 바람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 거듭남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또 그 누리는 모습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많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니고데모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대본의 거듭남을 떠오를 만큼 이 주제를 거듭남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와 또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에게 또 그런 다윗왕의 전성시대와 같은 정말 땅의 것 또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유대인은 계속해서 땅의 것만 말을 합니다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며 또 육신적인 것을 찾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물론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에서 오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정말 나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세트를 갖추고 138의 오직이 되어서 정말 현장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Adulting姐oric 결말은